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히 녹화를 켰는데요 여름 팬 아이체님께서 어 요거 대웬저 상의 재도전하고 1시간 동안 옵션 안뜨면은 별풍선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스피드로 가겠습니다 와어씨 어허허 감사합니다 저희 뜨면 안주지 아이 뜨면 안주지 여러분 아니 뜨면은 내가 원하는걸 이룬거니까 당연히 그거 받는건 양심없는거지 여러분 그래도 방송각이 있기때문에 미쳐가지고 긴장은 안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틀전에 거의 2천만원 무가금 해가지고 여기다 아 제발 최대 뜨면 나이스구요 올스탯 까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안떠도 너무 주신다고 해가지고 가리지않는건 너무 방송재미가 떨어지잖아 아 일단은 여러분 캐충해야되요 야 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던거 해야지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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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ssayer 바이스티 앙 아까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를 매수없다구요? 참고해주세요 참고해 방지 바꿔더라구요 아 잠깐만 59분에 뜨면은 기쁘지 않을 듯 그러세요 아이 기쁘죠 그럼 꼭 받아야 좋습니까 58분쯤부터 천천히 돌리자 그건 좀 아닌듯 합니다 아 얘들아 화장실 마려운데 화장실 참아야겠지? 1초당 2천원 손해 얘들아 아 배 아픈데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지? 화장실 가고 싶지? 화장실 가고 싶지? 아 제발 아 진짜 한번 제발 자보 말리구요 MP 확인 MP 아니구요 최대 확인 아니 얘들아 휴가 아니라 떠야 좋은거라니까 계산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거야 10분 남았다 일단 최대 확인 우와 제발 2분의 1 확률로 이탈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드디어 30년판 마무리합니다 소로메스 고마이클라스 하 하 아트님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귀족께 여러분들 상의 멸망 짜는 거 기억하시죠? 어깨 존나 강해서 진짜 통장 잔고 보고 진짜 존나 후회했단 말이에요 하루만에 그렇게 태운 거 상이 얼마 커 됐는지 제작비용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 1초 아닌 것들 있죠 아 요거를 1초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다님 계시나요? 바로 멸망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영환불 트라이를 위해서 전부 다 지르겠습니다 비싼거 샀으니까 금방 주겠지? 168개로 두개 다 뜨면 이득입니다 이거 HP 4200뜰 확률은 1%죠? 아 HP 1초 보는게 400몇개라고요 다단히? 응그리 많이 되네 1초에 공격력 4이상 뜰 확률 2860개요 1초에 06 뜨려면 10962개요 와이씨 HP 와 떴다 마력씨바 아까 1초에 마력 떴으면 좋겠다 한주끼 누구야 있었는데 채팅창에 일단 망이다 일단 질러볼게요 자 2880에 공격력 또는 3100.. 아 3200인가? 네 아 마력틱 개사경 아 MP공 야아 오늘 왜이래 아깝다 와 이거 HP 1 쓰면 대박인데 와 공식광고잖아요 아아 올티시뜰야 아 이거 써야되요 이거 1초에 공 못띄어요 1초에 공격력 딱 1티만 하겠습니다 값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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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네 일단은 터지진 않았는데 하락이에요 그냥 하지 말까?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하더라도 여러분들 차라리 할거면 내일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녹화 여기서 끊고요 다음 편에서 한번 곡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좀 진행할게요 라고 할 줄은 야 타석야 오늘 느낌 좋다 바로갑니다 3 2 1 고 요래야 23성 뜨지 자 원기형님 방심했을 때 눌러봤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안 터지니 어디야 아니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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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메소 그만 빨고 터질거면 빨리 터지든지 개사키 메소 존나 빨아 그래 아! 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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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말해 성공해 갈 갈 갈 갈 갈 갈 갈 나만 아니면 돼 갈 갈 갈 갈 갈 갈 나만 아니면 돼 갈 미안해 고근아 빛을 볼 수 있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 아씨 개새끼야 처음으로 방이요와 시청자가 한 마음이 되었다 갈 갈 흠 마무리합니다 끌어죽! 자 데모가 벤저 일단은 에테넨의 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데벤저 일단은 해방준비 좀 착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데벤저 해방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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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refer할 데